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우의 하얀나비 G키로 설명드릴건데요. 이 곡은 제 구독자 신동철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오셔서 전주와 노래 부분 추법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첫마디는 레에서 모카춤 마디로 시작을 해요. 이 곡은 셔플이라 압박이 길고 뒤가 짧게 해서 롯쩔뚝쩔뚝쩔뚝쩔뚝한 느낌을 살려서 쳐주시면 되는데 레하고 G코드에서 솔 라 시 레 솔 시 라 미 미 라 솔 라 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레하고 기본 4번 줄 개방연 레 솔 라 시 바로 솔를 치고, 그는 6번하고 솔를 치죠. 라를 바로 들어주셔야 돼요. 3번줄, 2플레스 3번줄. 솔라시, 시는 2번, 3번. 레, 솔라시 치고 그 뒤에 두 박자는 지코드에 1도 베이스 6번을 치고 5도는 레가 되죠. 그래서 한마디에 1도랑 5도 베이스를 2번 넣는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는 건데요. 그래서 레, 솔, 라, 시에서 1도를 넣고 뒤에는 3, 2, 3, 4, 3, 2, 3, 5도. 이게 첫 마디고, 두 번째 마디는 앞에 시가 이제 앞에 박자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는 6, 4, 3, 1도, 6, 4, 4 하고 뒤에 이제 5도 레이를 쳐줘야 되죠. 근데 멜로디가 뒤에 멜로디가 레, 솔, 레, 솔, 시 이렇게 가요. 4, 3, 2, 레, 솔, 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근음하고 같이 쳐줘야 되니까 저는 여기를 이제 그냥 6도, 아니 1도에 6번 베이스를 그냥 한 번 더 쳐주고 레, 솔, 시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마디는 6, 4, 3, 근음 치고 레, 솔, 시, 4, 3, 2 이렇게 돼요. 두 마디, G코드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레, 솔, 라, 시 아, 6, 4, 4, 4, 레, 솔, 시 이렇게 그 다음에 A마이너, 라, 미, 미 뒤에는 토, 도, 시, 시, 랄라, 솔, 소 이렇게 넣는데 A마이너 근음 5번이 1도고 5도는 6번 줄이죠. 그래서 처음에 두 마디는 5도, 아니 1도, 라를 넣고 라, 미, 미 오, 오, 삼, 동, 사, 삼 라, 미, 미 사, 삼 그 다음에 5도 6번 줄 6, 2, 4, 3 오, 삼, 동, 사, 삼 6, 2, 4, 삼 그리고 한 마디 더 거기에는 이제 토, 도, 시, 시 하는데 1도 5번 줄이랑 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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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그 다음에 뒤에는 6도, 저기 6번 줄, 5도 베이스로서 한 번은 1도 그 다음에 5도 도, 도, 시, 시, 랄라, 솔, 솔 A마이너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여기서 나, 미, 미 오, 삼, 동, 사, 삼 6, 기, 사, 삼 동, 도, 시, 시, 랄라, 솔, 솔 그 다음에 A마이너 라, 솔, 라, 솔 이렇게 돼요. A마이너에서 라 칠 때는 여기는 5, 3, 동, 사, 삼 6, 기, 사, 삼 동, 5, 3, 동, 사, 삼 6, 기, 사, 삼 그 다음에 C코드에서 솔 그는 5번이랑 솔 3번, 5번, 3번을 도시에 치죠 5, 3, 동, 사, 삼 그 다음에 5도 여기가 1도 도, 5도 베이스를 넣어주는 거라서 5, 3, 동, 사, 삼 6, 사 3, 사 솔 라 여기 검지로 여기 라 를 눌러주셔야 돼요 3번 줄 솔 5, 도 라 삼, 사 이렇게 그럼 A마이너랑 지금 C코드를 연결해보면 라 5, 3 4, 3, 6, 기, 사, 삼 솔 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G코드 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는 6번이랑 솔 5, 3, 동, 시, 치죠 4, 3 여기는 그냥 5 그냥 기본 6, 4, 3, 6, 기, 사, 삼 이렇게 쳐주고 마지막 이제 베이스런 해서 노래를 들어가게 했는데요 6, 3, 동, 사, 삼 6, 기, 사, 삼 그리고 마지막 마디는 6, 3, 동, 시, 치고 커팅을 해주고 육, 삼, 동, 시, 렙, 솔라 레-돼, 4번줄 솔라 그리고 노래 음악 생각을 말아요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4번줄 목가춤 마디로 해서 생각만 생각만 말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노래는 쓰리핀거의 기본 그는 6번 줄 G코드는 A만어는 5,4,3,5,2,4,3 C도 5,4,3,5,2,4,3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기본 쓰리핀거가 익숙해지면 여기에 노래 부분도 1도 5도 베이스를 넣어서 치시는거에요 그럼 G코드는 1도가 6이고 5도가 4번줄이죠 Sol,4 C코드는 5번줄 5도가 6번줄 A만어는 5도가 6번줄 D코드는 D7은 5도가 5번줄이 되죠 그래서 이거 칠때 G코드에서 6,3,2,4,1,4,2 1도 5도 C코드는 1도 5도 A만어도 5,4,3,6,2,4,3 1도 5도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노래할때 1도 5도 베이스를 넣어서 쳐주시면 되는데 천천히 노래 부분부터 보면 6,4,3 G코드는 6,3,2 4,1,4,2 1도 5도 A마이너 1도 6,2,4,3 5,4,3 6,2,4,3 C코드는 1도 5도 5,4,3 6,2,4,3 D7은 4,3,2 5,1,3 1도 5도 이렇게 되는거에요. 노래 보면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G코드에서 음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은 음 음 5,4,3,5,2,4,3 그리워마라 아까 지나간 일들은 5,4,3,5,2,4,3 D7에서 4,3,2 미 파샵 그리워마라 그 다음에 솔로 넘어가게 음 그리워마라요 여기도 5,4,3,2,4,3 G코드에서 G코드로 넘어가고 그리워마라요 G코드 some 너나가 이 이 이 이 다 이 이 이 이 이 이 G코드랑 그 뒤에 A마이너가 나와요. G코드 1도에서 A마이너, 2도마이너로 갈 때는 여기 1도, G코드에 샵을 밟고 넘어가거든요. G코드가 1도니까 솔, 라니까 A죠. A코드 근데 A마이너, 2도마이너로 갈 때 1도, 샵을 밟고 넘어간다는 거. 떠나갈림인데 4, 3, 4, 1, 3 6, 3, 2, 4, 1, 3, 2 6, 4, 3, 솔, 솔, 샵 1도에 샵 그 다음에 2도마이너로 시들어도 5, 4, 3, 도도시라, 솔 슬퍼하지 말아요 5, 5, 4, 3, 2, 3, 2, 3, 1, 2, 1, 1, 2, 1, 1, 2, 1, 2, 1, 2, 2, 1, 2, 1, 2, 1, 2, 1, 2, 1, 2, 1, 2, 2, 1,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2, 1, 1, 2, 2, 1, 3, 1, 3, 1, 2, 1, 2, 1, 2, 1, 2, 1, 3, 1, 2, 1, 2, 1, 2, 1, 2, 1, 2, 1, 2, 3, 1, 2, 1, 2, 2, 1, 2, 1, 3, 1, 3, 2, 1, 2, 1, 2, 1, 1, 2, 1, 2, 1, 2 이런식으로 이제 기본 3핑거에 1도 5도 베이스를 넣어서 치는거 그 연습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되서 일단 이제 그러면 전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제 묵과추마디 레 로 시작을 하고 여러분은 잘 안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